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충북의 모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충북 모금액은 8억 4천 9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%, 약 2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.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. 용 의원은 행안부가 접근성을 좌우하는 민간 플랫폼 개방 등의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